현빈이가 22호 확인했네요. 22호 짝수라서 어려웠을텐데요. 오케이 이제 B레벨도 다 끝나갑니다. 선생님! 저희 뭐지 테스트를 하려다가 했는데 빡쳐가지고 했어요. 빡쳐가지고 못했다. 아니 저한테 계속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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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다가 그냥 테스트! 뭔가! 스트레스를 누른다! 자! 이제 집중해서 해봅시다. 얘는 무슨 소리 될까요? 사이! 그렇지! 사이! 사이! 오! 자! IGH가 무슨 소리 된다? I! 그렇지! GH가 있으나 없으나 한거야! IGH에선! 그래서 사이 됐네요! 사이! 오케이! 그... 스페... 매일만 하는게 테스트말고 세 번째로 하는거 있잖아요. 응! 그거 하는데 계속 맨 뒤에 Y인데 이 I인가? 그거 써가지고 계속 틀렸길래 그냥 꽂아가지고 세 개만! 세 개만! 맞는데! 맞는데! 그냥! 안 써! 그렇군요. 싸이! 싸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 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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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참이네! 스프! 됐구요! 그쵸! R은... R! 그 다음에 IGH있다! IGH는... I... T는... 다같이니까... 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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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스프라이트!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TRI! 그렇지!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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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Y가 무슨 소리 된거에요? I! 그렇지! Y가... I도 되고... E도 되고... 짧은 방탱이 됐는데... 여기서는 I가 돼서... TRI! 됐죠? YEP! TRI! 어... I... 오... 자... 이것도 꽤 어려워 보이는데... 볼까? FLIGHT! 와우! FLIGHT!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응... I! 그렇지! LI! 이렇게 하니까... LIGHT! 이렇게 하니까... LIGHT! 이렇게 붙이니까... 그렇지! FLIGHT! FLIGHT! 자 짝수는 읽기가 더 집중이야... 쓰기는 좀 틀렸는데... 읽기 잘하면 돼... FLIGHT! FLIGHT! 오케이! 자 얘는 이렇게 잘라서 보면 돼... 보기랑... 요렇게... 핸드... 뭐가 될까? 핸드... 헤드... 헤드... 그렇지! 헤드... 다 합쳐서...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근데 여기... E에... 잠이나 집중... 뭐 했어요? 에 에 됐지 이 에이는 에 나 이가 되는데 에 그러니까 이거 여기까지가 헤드 선생님 쓰기에서 이거 에 쓰다가 이 인자 그 뭐지 에이 쓰고 맨 뒤에 이 선 틀려가지고 계속 쓰다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만들었어요 여기서 포기해버렸다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할 때 에 소리를 이 에이가 났다는 것만 생각했을 때 너무 아쉽게 하면 되겠지 헤드 라이트 헤드 라이트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에이 에이는 첫번째 대표소리 에 어 에 얘는 첫번째 대표소리 얘도 대표소리 하나밖에 없지 얘도 대표소리 에 에 문 명 못하실까 에 tire 에 순京 맞추면 안녕 그렇지 와우 뭐라고요 satisfy 따라하세요 뭐라고 그래서 소리 짤라서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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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낸다고 satisfy satisfy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어 어 어 이게 뭐지 이 이는 내 이름을 불러주겠어 응 그렇지 그렇지 딜라이트 뭐라고요 딜라이트 딜라이트 그렇지 딜라이트 뭐라고요 딜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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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라이트 와우 라이트 라이트 얘는 뭐가 될까 쉬웠어 쉬웠어 여기다 보자 오케이 자 B하고 D하고 헷갈린다 또 문자민씨 자 잘 봐 으 으 으 대문자 뒤 소문자 뒤 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올해 어쨌든 예는 뭐가 되요 으 으 다 합쳐서 자민이 머리 감으면 이거 해야지 머리 감고 나서 이거 해 드라이 이게 드라이죠 드라이 말리다 드라이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얘가 에 됐어 얘는 i가 아니고 이 됐어 그다음 얘는 소리가 안 나 W 못했지 그래 그건 못했어 웨이 웨이 알았어요? 웨이의 웨이는 i, j, h가 e만 된거야 이번엔 웨이 앞에 e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봐봐요 이쪽에서 i가 되잖아요 근데 i가 애들 어 i가 배신했어 앞에 e가 있어서 그래 웨이 모음이라 하듯이 사실 모음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일단 앞에 네 글자 소리 자 i가 하이 하이 얘는 을리 합치니까 하이 하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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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기시험 다 했어요 오케이 자 10개만 하면 돼 짝수야 다 쓸려고 하지마 와우 와우 집념 오케이 하고 벤 하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